학교 다닐 때 사진 맞네 여기 내가 가지고 왔지 우리 딸 어렸을 때 사진 이제 와이프의 과거가 다 드러나는구만 아니 모든 과거? 뭔가 이렇게 은우님이 터치보다는 진짜 자연의 얼굴이 조금 더 많을 때야 저때는 땅소전 이건 중학교? 이건 언제야? 이제 중학교 때 그렇지 중학교 때 이게 누구야? 귀엽다 나야 나 이때는 진짜 노터치 완전 여기 오리지널 아니 지금 생각하면 안 보자 이게 뭐야 이거? 잠깐만 이게 뭐야 이거 진짜 너무 웃겨 왜 그래 지금 왜 눈을 이렇게 약간 뭐하는 거야 몰라 눈썹도 이게 유행이었어 김해수 눈썹 갈매기 눈썹 진짜 이걸 보는 순간에 야 근데 지혜야 너 나랑 좀 닮았던 거 같아 닮았어 백지영 씨 있어요 얼굴에 좀 닮았던 거 이게 뭐야? 이거? 그냥 정한 언니랑 나 친했으니까 아 이거 저기 장정한 최정한 언니 저때는 코가 안 보여야 돼 날라가야 돼 맞아 맞아 코가 없어 코가 없어 이건 누구고 이건 누군지 잘 모르겠네 극병 다 같은 사람인데 저예요 접니다 오빠 아빠 내 코 첫 코를 누가 했지? 내 코 첫 코를 누가 했지? 언제 했지? 언제 했지? 도남동 가사 도남동 가사도 내 첫 코는 우리 아빠 아 그래? 첫 코는 무슨 말이야? 처음에 코에 있어 두 코도 있고 세 코도 있어? 어 맞코 지금 맞코야 마지막 코 이게 몇 번째 애니야? 이게 몇 번째 애니야? 비밀 비밀이야 그거 오빠 부부 간에도 서로 지켜야 될 게 있는 거야 그냥 첫 코 맞코만 오픈할게 첫 코 이건 맞코 이제 맞코 그래 나 좋고 엄마 이거 어마어마한 상 나 이거 갖고 가 엄마 갖고 가 왜 이걸 갖고 지금 야 됐어 갖고 가